1, 2, 3 마르셔야 수정입니다 오늘의 신탑의 마르셔의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와 커플이 위해서 원앤마스 콘서트 K-POP 스톱인 라이브인 마르셔야가 오늘 11월 6일 30일 라구 리조트에서 열리는데요 마르셔야 팬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아 네 저희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 멋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이 이스라엘씨오 저희는 우리 3번째 시간에 말레이시아에 가고 싶어서 정말 기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방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팬 여러분들 제 틴탑이 말레이시아를 세 번째로 찾아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뜨거운 열기 되게 기대하겠고요 제 틴탑의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러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! 안녕하세요 케이오입니다 오늘의 날씨만큼이나 저희를 반겨주셔서 너무 기쁜데요 저희가 말레이시아의 세 번째가 아닌데 이번에도 뜨겁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순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멋진 댄스를 보고 싶다고요? 네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틴탑이 또 이제 세 번째로 말레이시아를 찾아 뵙게 됐는데요 항상 열심히 하는 틴탑이 되겠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한 틴탑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찾아가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탑의 리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무척 기대가 되고요 저희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날이 발전하는 틴탑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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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